엄마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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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 대상에서 또 이제 퍼포먼스 타고 해야 되니까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뒤에서 조금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. 이야. 결혼 다시 해도 되겠다. 그리고 레이어드가 3개 많아서. 결혼 다시 해야겠네. 말도 예쁘게 하셔. 오빠도 다른 거 한번 입어봐.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이거 한번 가면 어떨까. 이너도 나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. 이게 겨울에는 약간 추울 수가 있어가지고. 이걸로 한번 가져가면. 알겠습니다. 네 신발은 그대로 신으시고. 준비 됐나? 네 준비 됐으니. 오 다음 이게 제일 멋있다. 괜찮네 이것도. 봐봐. 봐봐. 어? 어? 뭔데 뭔데. 핏이 좋네요 일단은. 그렇죠? 옷걸이가 괜찮아. 괜찮네. 옷걸이가 나쁘지 않아. 되게 특이하다 이거 소재가. 이거네. 제일 잘 어울리네. 우와. 목폴라에 너무 예쁘다. 그렇지.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.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. 근데 여기에 약간 좀 이제. 특별한 날이니까 안경이나 이런 소품. 안경 내가 아까 골라놨어. 골라놨었대. 레오파드. 알 없는 안경 괜찮을 것 같아. 괜찮아 안경 좋아해 이 사람. 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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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안경. 잘 어울린다. 약간 재벌 같은 느낌. 옷이 날개죠. 옷이 날개죠. 그러니까 재벌 같지 않아요? 잡스 때문에. 잡스. 잡스. 맞아. 잡스 때문에. 갑자기 저거 하면 돈 많아 보이고. 옷을 입으면 그렇게 보여요? 되게 똑똑해 보이고. 약간 그렇게 보여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